안녕하세요 쥐돌이입니다 오늘은 일단 럭키박스 까구요 친구대전을 하겠습니다 친구대전 친구대전 자 누구랑 할까 자 이쪽 분하고 한번 3이닝 모드로 해보겠습니다 공격만 시작하겠습니다 금주의 선수 양현종이네요 자 잡으라게 어휴 가운데 오길래 쳤는데 제발 잡지마 아이치 잡았어요 아이치 잡았어요 ich 볼 29 Breakfast 이고는 스트라이깁니다 파울 자, 파울이 3개 파울이 4개 아, 체인지업에 당했어요 이런, 이런 좋지 않아 오, 실체 마음이 너무 급했어요 오, 3루까지 가요? 이야, 3루까지 갔어요 실체 하나에 3루 아, 아웃이네요 아쉽네요 파울 초구에 스트라이크 들어와서 쳤는데 타이밍이 안 맞았나봐요 또 파울 또 자, 이제 안타 나오네요 아, 이거 3루까지 가나? 아니죠? 2루까지 가네요 아웃 슬라이더를 많이 던지는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드디어 1대 0 1대 0 주가 득점 찬스에 기아 타이거즈 8번 타자 브리또 선수입니다 지진 2알로는 올이 20개의 홈런 58 탈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어, 너 2루까지 3루까지 3장 넘어갑니다 토론 업무 브레토 자, 이승엽 선수 아, 치고 싶었는데 초구는 걸읍시다 아니요 아니요 아이고 볼을 칠려 그래 아쉽네요 제발 그렇지 세이 좋아 네이 안타 어 막 엄청 아파하는데 조금 더 리얼해졌어요 조금더 리얼해졌어요 아 다행히 더블하우스는 아니네요 근데 찍고 2로 찍어도 되지 않나? 찍고 2로 던져도 그게 나았을지도 모르는데 오우 스트라이크 들어왔어요 3번 타자 이동수 선수입니다 파울 아이고 자 투수가 바뀝니다 정현욱 선수 우타킬러 노련함 자 그냥 막 갖다 때려버리죠 안타가 아니네 제발 아쉽네요 볼 투 볼 들어왔구요 옳지 않다 최용 그렇지 안타 안타 자 원아웃에 1,3로 자 원아웃에 1,3로 득점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자 펜스가 가까우니까 어떤 펜스 플레이를 하느냐에 따라서 장타도 단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튀어나오고 바로 처리가 됐기 때문에 자 원아웃에 1,3로 자 원아웃에 1,3로 어 왜 파울만 나오니 그렇지 안타 아 좀 늦었어요 자 에이 아쉽다 제발 세입 자 이승엽 이건 안타다 제발 아 아웃이네 엄청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에네태밋 팔빈님하고 경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